설이 엄청 컸어 뜨거운 물 나온다 너무 추운 사람은 뜨거운 물 한 번 헹궈도 돼 아니 괜찮아요 귀찮아요 아 몸이 다 풀리네 아 저는 커피를 만들겠습니다 어제 너무 먹고 자가지고 근데 피부가 막 건조하진 않다 미국 물이 약간 좀 촉촉한 것 같대 유럽물이 건조한 건가? 카피 짜자잔 완전 일어나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에요 일어나서 아침 먹고 커피 마시고 지금 이제 요셰미티 둘러보러 출발할 거예요 아 상쾌해 약간 잘 때 너무 춥긴 했는데 막상 나오니까는 막 그렇게 춥진 않고 좀 살짝 상쾌한 수준?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와 여기 터널 뷰 진짜 컴퓨터 배경화면 같아요 정말로 사진 찍으러 갑시다 사진 찍으러 갑시다 짠 환월류 와 너무 예뻐요 이제 하이킹하러 갑니다 간단한 하이킹 완전 진짜 제대로 된 하이킹은 아니고 여기 걸어 다니려고요 여기 걸어 다니려고요 이게 여기 있다는 게 안 믿기고 그냥 합성 같아 와 진짜 너무 웅장해요 저러니면 못 올라가겠지? 못 올라갈 거 한 두세 시간 정도? 여기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하려고 샌드위치 아까 언니가 아침에 만든 거랑 마실 거 챙겨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쪽 좀 중심 쪽으로 오니까 핸드폰이 또 터져요 저희 캠핑하던 데는 안 터졌었는데 날도 딱 너무 좋아요 여기 사슴이 있어요 아기야 아기야 어디? 여기 두 마리 아기 나무 뒤에 귀 팔럭이고 있잖아 보여? 아기가 아기야? 아기 같아 귀가 왜 이렇게 크지 근데? 뭐 먹고 있어? 지금 20분 정도 걸어서 폭포 로어 요세미티 폴의 폭포를 보러 갑니다 지금 여기가 어 햇빛 로어 요세미티 폴이래요 근데 지금 건기라서 이렇게 폭포가 많진 않은데 여기서 사진 되게 많이 찍으신다 이뻐요 완전 물 엄청 많이 떨어지면 진짜 예쁘겠다 그치? 지금 살짝 건기 스프레이스 이제 저희는 걸어서 요세미티 빌리지까지 가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어딜 가서 또 걸어서 미러레이크라는 곳에 갈 거예요 거기도 되게 예쁘대요 여기 로어 요세미티 폴은 출발 지점에서 진짜 가까워요 근데 지금 좀 폭포가 세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거기서 사진도 찍고 강아지들도 엄청 많이 봤어요 강아지들이 사진 많이 찍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이제 요세미티 빌리지로 걸어갑니다 셔틀버스에서 내려서 지금 미러레이크 올라가는 중인데 왕복으로 1시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소나무 냄새랑 약간 그 찜질방 나무 냄새가 나서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진짜 완전 힐링하는 것 같아 그치? 향이 그냥 이 나무 크기 보세요 진짜 끝에가 안 보여 30분에 열심히 올라가서 샌드위치 썬 거를 먹으려고요 재밌다 끝에 돼 아직까지는 재밌어 이거 바닥 되게 잘 해놨다 네 옛날 소식 한 거 어 이 공원이 ABM 랭칸이 처음으로 미국 내 국립공원으로 기장한 거죠 처음이야? 10분 이제 앞으로 10분만 가면 후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이게 거울같이 맑고 원래 물이 꽉 차있으면 반사돼가지고 데칼코마니처럼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아예 없진 않다 그치 그러네 데칼코마니같이 비치네 근데 사자 한 번 더 찍자 그래 지금 여기서 미러레이크 보고 이제 밥 먹으러 샌드위치 먹으러 갈 거예요 사진 찍고 있어요 샌드위치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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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지금 요새미티 빌리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뭔가 배경화면에서 나올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절경이 옆에 있어요. 뭔가 진짜 안 믿겨서 합성인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뭐 물렸는데 조금 티나네. 이제 요새미티 빌리지로 가서 살 거 오늘 밤에 쓸 거 살 거 좀 사고 글래시어 포인트라는 곳이 뷰가 진짜 이쁘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또 갈 거예요. 지금 글래시어 포인트로 이동하려고 벤 타고 왔는데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무서웠어요. 여기는 쌀쌀하다. 여기가 좀 높이 와닿아요. 어. 여러분 여기가 글래시어 포인트인데 요새미티 공원, 국립공원의 4분의 1이 여기서 다 보인대요. 이 지점에서. 그래서 그런지 진짜 시야가 확 트이긴 했어요. 그래서 사진 엄청 많이 찍었어요. 짱 높죠. 이제 다 보고 다시 캠핑밴으로 가서 저녁을 해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은 소고기와 나파벨리에서 쟁여온 레드와인. 다시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또 저녁 바베큐 준비해야 돼. 다른 집들은 다 바베큐하고 있네요. 벌써. 오늘 깻잎의 날이다. 깻잎으로 이렇게 채워두고. 오늘은 이거 먹고 마시멜로우도 구워먹을 거예요. 마시멜로우 사왔어요. 청양고추에서 저녁 좀. 아쉽다. 또 마지막 밤이니까. 나는 되게 빨리 다시 도시로 나가고 싶을 줄 알았거든? 나 아니네. 고기와 햇반. 진짜 너무 우리 완벽 적응했어. 난 너무, 난 캠핑 너무 사랑해. 좋다, 진짜. 오늘의 저녁. 이거는 고기가 약간 한 점맛이 있어서 최대한 사수해야 해. 가로로나. 어, 가로로나. 좋은 인거죠. 우리 깻잎도 오늘 깻잎 한 깻잎 풍년이거든? 다섯 목푼 먹어야 돼. 언니, which wine should I open first? 음, 피누누어. 피누누어? 오, 피누누어. 와인 한 점 먹자. 약간 어제 삼겹살은 약간 어, 서운해. 무교가 안 되는 그런 맛인데? 맛있지? 약간 이게 즐끼름이랑 참기름 섞인 맛이야. 응. 완벽하다, 완벽해. 세상에. 계속. 안 그러면 그냥 다. 아, 뜨거. 뜨거워요. 여보 손을 여기다 박기다가 해 빨리 빨리 소리 해 탔는데? 뜨거울 것 같아 아니 안 뜨는 크래커가 크래커랑 먹는 게 크래커에서 그런 맛이 나 달고나맛 여기 좀 남네? 빨리 먹어봐 장난하지? 같이 먹는 게 너무 맛있는데? 무거 같아 완전 맛있지? 응 완전 미국이야 여기 완전 미국 아니 미국 맞지? 근데 여기 완전 미국이야 뭔지 알지? 라시벨로 먹고 살찌는 사람이 지구 두 바퀴더라도 안 빠진다고 했어 오늘 저녁의 화룡섬정은 틈새라면입니다 틈새라면 GO 역시 라면 최고야 응 청양고추 들어간다 튈새라면 틈새라면 청양고추 초콜렛 소금 내가 type 나이 둘 넙 김 김 이쁘 미 굿모닝 여러분 저는 일어나서 불닭볶음면을 먹고 이따가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서 오빠랑 러닝을 하고 싶어 갖고 나왔어요 솔직히 뭐 많이 뛰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뛰는데 의미를 두고 싶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을 끓여서 묘다볶음면을 먹고 나왔습니다 진짜 상쾌해 깨끗해지는 느낌이야 좀 춥긴 한데 뛰기 시작해야지 이제 안 추우니까 빨리 뛰려고요 1 불닭 먹어서 입술이 불닭 먹어서 입술이 여기 이쁘다 여기 보이세요? 계곡 신행물? 너무 예쁘다 비웃었어 이제 다시 뛰어서 캠핑 밴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들어와서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가려고 짐 다 다시 싸고 그리고 여기서 물 같은 거 채우고 출발을 하려고요 여기서 물 채우고 화장실 비 오고 우와 안에 가서 물 채우는 거 봐야 되는 거잖아 이게 화장실 비 오는 스테이션이에요 덤핑 스테이션 그러니까 냄새 하나도 안 난다 냄새 하나도 안 난다 물이 얼마나 찼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3분의 2 이걸 누르면 여기 프레쉬 워터가 3분의 2까지밖에 안 찼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풀 3분의 2 3분의 1 엔티 그리고 지금 비운 물 같은 경우는 엔티 다 비워줬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물을 보면 아 풀 아 빠이빠이 요셉이티 빠이빠이 여기가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샌프란시스테 30분 남았어요 근데 여기는 바다가 잘 안 넘쳐나 봐요 완전 낮게 되어 있어요 지금 뱀 끌고 와서 체크아웃 중이에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출발합니다 WARNING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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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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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에어비앤미로 바로 오보탕 가려고 지금 지금 에어비앤비 도착했어요 진짜 예쁘다 에어컨도 있고 오 와우 여기 주방도 있고 냉장고 여긴 뭐지 백도원가 아깐 같다 이 벽난로가 진짜 이쁘다 방 하나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방 오우 그리고 화장실 샤워실도 있고요 어 욕조가 있구나 저희가 LA 있을 동안 에어비앤비를 두 군데를 예약을 해놨는데 여기가 첫 번째 숙소입니다 지금 저희는 방을 고르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할 것입니다 3세파 나는 가위바위보를 못해요 저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안 내면 진가 가위바위보 1 가위바위보 1대1 가위바위보 끝 아니야? 3세파이잖아 3세파는 3번 이기는 거야? 3번 이기는 거지 3번 이기는 거지 저희는 지금 짐 두고 바로 저녁 먹으려고 나왔어요 언니가 순댓국 먹고 싶다고 했는데 다 만장일치 해가지고 지금 순댓국 먹으러 무봉리 순대로 갑니다 지금 9시 20분인데 거기가 10시에 닫아가지고 빨리 가야 해요 여기 왔어요 무봉리 순댓국 신기해 나는 토종 순댓국? 난 매운 순댓국 따로 다 시키는 거야? 난 순댓국 토종 매운 순댓국 얼마나 매워요? 많이 매워요 그래요? 매운 순댓국 두 개랑 토종 순댓국 하나? 그리고 정식? 안 매운 거 하나? 예 그리고 토종 갑자기 힘이 갑자기 모자 벗어 던졌어 2차 가자 오케이 짠 everybody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Welcome back from Yosemite 감사합니다 칼칼한 냄새가 나 와! 폭풀려 나는 하루 종일 멀미가 좀 낫지 응 피곤이 그냥 싹 흘린 거 응 들어가서 찍고 이제 홀잠자 했지 뭔가 처음으로 알람을 안 켜 놓고 잘 수 있어 응 나 진짜 알람 항상 해 놓고 닫고 7시에 응 아 목숨 안 오 응 다 응 응 응 어우 응 와, 신기하다. 처갓집 양념치킨. 런던 하니타운보다 확실히 훨씬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순댓국을 맛있게 먹고 들어와서 보시다시피 샤워를 했고 내일은 드디어 좀 바쁘지 않게 여유 있게 일어날 수 있었고 여기 와서 거의 맨날 7시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또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황에서 7시 이렇게 일어나려니까 좀 힘들었었는데 내일은 저희 다 이제 알람을 안 맞추고 자기로 해가지고 좀 여유 있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캠핑변에서도 씻긴 했었는데 이제 또 여기 와가지고 따뜻한 물로 씻으니까 너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푹 자고 내일 일어나서 또 편집도 하고 저는 낮에 편집하고 저녁에 또 나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다시 찍을게요. 굿밤! 뿅! 굿모닝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 아침이고 저희는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전 안 받아? 아! 그래? 해피 버스테이! 아, 땡큐! 자정 지날 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억이 안 났어요. 여기 에어비앤비 근처에 카페가 괜찮은 데가 있어서 갑니다. 700m 거리에요. 여깁니다. 프라텔리 카페? 이제 옳지. 흰색 옳지. 야, 그 때 아가 좋네. 치킨 영국은 맛있어. 제가 시킨 베이컨 엑스펀 에덱트에요. 베이컨 엑스펀 에덱트. 감자가 궁금했어. 감자 맛있다. 먹어봐. 그리고 바로 근처에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왔어요. 엄청 진해 근데. 진하고 진해. 마늘 달지 않아. 밑에도 있어. 밑에도 깔아주네. 뭐가? 밑으로 가면 가시고 토핑이 없잖아 원래. 밑에도 이렇게 깔려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까 브런치를 먹고 들어와서 오늘은 제가 캠핑하면서 편집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차로 계속 이동하는 시간이 많고 노트북을 충전을 못하니까 좀 제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편집하는 날로 싹 빼놔가지고 언니 생일이긴 한데 이제 언니는 남자친구랑 단둘이서 데이트를 하러 나갔고 저랑 오빠는 집에 있고 지금 6시인데 제가 아까 한 12시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편집하고 있고 저녁은 뭘 먹을까 하다가 사실 지금 편집하고 있는 상태라서 나가기도 좀 그렇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LA에 엽떡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엽떡을 사오려고요. 그 엽떡 지점도 되게 맛있는 지점이 있대요. 거기가 주소가 뭐지? 6스트리트 노만디 스테이션? 윌셔 노만디 스테이션 근처에 LA 엽떡이 그렇게 맛있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런던에는 뭐 일단 엽떡이 없고 엽떡이 너무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LA의 엽떡은 어떤지 경험을 하러 이따가 살짝 피크타임, 저녁 피크타임 지나가지고 포장을 하러 가긴 할 건데 엽떡을 픽업을 하고 그 옆에 교촌치킨도 있던데 교촌치킨도 허니콤볼을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촌이랑 엽떡을 한 번도 같이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좀 이따가 오빠랑 한인타운에 가서 엽떡이랑 교촌치킨이랑 사오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제 간 그 순댓국 먹은 데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우버 타고 10분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편집하다가 엽떡이랑 교촌을 사러 나가려고요. 더 늦기 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엽떡이 뿌는 게 문제일까? 교촌이 식는 게 문제일까? 엽떡이 뿌는 게 문제지? 그러면 교촌을 먼저 사고 엽떡을 사서 엽떡은 전화로 주문을 해놓고 교촌을 픽업한 다음에 엽떡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우리 케이크도 사야 돼. 케이크부터 사러 갈까? 어. 언니 생일 케이크도 사러 가야 돼요. 요 아까 아이스크림 먹었던 이름이 뭐지? 밀크. 밀크로 가서 언니 케이크를 사서 갖다 놓고 그리고 한인타운으로 갈 거예요. 갑시다. 해가 거의 져간다. 아 예뻐. 예술. 이 노랑, 핑크, 보라, 그라데이션 하늘은 진짜 LA하면 딱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아. 다시 여기로 왔어요. 됐다. 디스플레이 언니래. 뭘 사야 되는지? 이게 맛있을 것 같긴 않아. 이거 사잖아.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저는 이거를 사야 돼요. 예에이. 아, 아, 아. 6인치 케이크를 사야 하나? 아, 예.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에이. 행복한 생일, 에마. 지금 케이크 사서 들어왔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시 우버 타고 교촌으로 갈 거예요. 갑시다. 교촌 도착했습니다. 그냥 허니콤보 레귤러 하나 마치지? 허니콤보. 아, 저희 포장 좀 주문해도 되나요? 저희 엽기떡볶이 매운맛으로요. 오리지널이 어느정도 맵나요? 아, 그럼 오리지널으로 주세요. 어, 거기다가 저희 치즈 토핑이랑 중국 당면이랑 그리고 소시지 추가할게요. 주먹밥도 하나 될까요? 네, 그거랑 요쿨 피치맛도 이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엽떡을 주문해봤습니다. 20분 정도 걸립니다. 엽떡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오리지널이 어느정도 매워요? 그랬더니 덜 매운게 불닭 정도로 맵다는거야. 그래서 아, 그럼 오리지널 주세요. 왜냐면 제일 매운맛을 챌린지라고 써놨더라고. 그래서 그건 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오리지널을 기준으로 해야 또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뭐 매웠다 안 매웠다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나는 무슨 자신감으로 매운걸 먹었다고 하는데 나도,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오리지널으로 시켰어요. 감사합니다. 짠. 어, 무겁다. 급한, 급한 손놀림. 모르지? 엽떡 노래야. 엽떡 전화하면은 뭐라 그러지? 맛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래. 동대문 협기 떡볶이 먹읍시다. 요쿨이란게 있어갖고 엄청 강해. 이쁘게 내려간 거세요. 대박. 이걸 찍어야 돼. 여는 걸. 그렇죠 와 제대로다 밤모지 국인가? 아 당면! 뿌리지 말라고 당면 토핑 추가했거든 와 맛있어 보인다 냄새 완전 좋아요 먹읍시다 단어? 단어야지 이게 한국 중국 당면만큼은 두껍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국물이 많은 게 당면 넣으라고 센스 진짜 한국에서 엽떡 먹어봤어? 나 한 번도 안 먹어 아니 잡기가 힘들어 맛있다 떡 왜 이렇게 맛있지? 딱 맵기 딱 좋다 더 매운 거도 먹을 수 있었겠다 그치? 응 나도 그 생각하고 싶어 아니 근데 또 먹으면 먹을수록 매워질 수도 있어 응 난 이게 너무 하고 싶었어 응 허니김벅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주먹밥 예술이다 나왔어요 여러분 예술이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 엽떡 먹고 씻었는데 언니가 거의 다 왔대요 그래서 케익이랑 와인을 준비를 해놔야돼요 물을 꺼야 돼 물 꺼야 돼 물 꺼야 돼 여보가 들어 응 여보가 들어 언니 언니 어딨어? 귀여워 하피 버스데이 투 여 하피 버스데이 투 여 하피 버스데이 투 여 하피 버스데이 디엘 에마 하피 버스데이 투 유 베이커 웨시! 그냥 플라스틱으로는 안 되겠다.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먼저? 이거랑... 두 조각 해가지고 일단 남았다. 너무 다니까. 어우 달아. 어우 달아. 그치? 약간 나도 먹고서.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이렇게. 이거만 따로 팔더라고. 오 달달해. 맛있다. 눈이 빵 뛰는. 여러분 저는 이제 자러 들어가요. 어우 무서워. 저는 이제 자고 내일 다시 찍을게요. 굿빵. 여러분 저는 혼자 커피를 사러 나갑니다. 저 빼고 나머지는 다 차를 렌트카를 픽업을 하러 갔어요. 근데 저는 집에서 체크아웃 전에 편집을 마무리를 해야돼가지고 남았는데.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갖고 찾아보니까는 스타벅스가 한 600m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처음으로 LA에서 나갑니다. 오빠가 길을 대충은 알려줬는데. 첫 번째 사거리에서 오른쪽. 저는 커피를 사와서 편집을 하고. 화장을 조금 하고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완전 정신없어요. 체크아웃하고 새로운 에어비앤비 체크인해야 돼가지고. 뉴욕에서도 혼자 길에 처음 나와서 돌아다닌 이유가 스타벅스 커피 사려고였는데. LA에서도 똑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를 사와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커피를 사와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시간 정도 편집을 하고. 빨리 한 30분 만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퍼프를 세척해봤어요. 울트라 퀵 메이크업. 퀵 메이크업이어도 베이스가 제일 중요하니까. 코랄 그라스 틴티드 프라이머. 여기 캘리포니아는 해가 너무 세니까. 이렇게 프라이머로. 차차 있는 프라이머로 한번 더 발라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최애 파데. 메포 리부트. 이거 진짜 얇게 밀착력 완전 최고로 발려요. 근데 주변에서 다 이 파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사용하는 색상은 Y218. 살짝 밝은데. 쓸만해요. 좀 화사한 21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Y218호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스펀지로 그냥 막 발라도 밀착력이 예술이에요. 그냥 제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냥 제 피부보다 더 좋아 보여요. 촉촉하고 커버력은 그냥 그런데.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연예인분들이나. 웨딩 이런데 되게 많이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에 바르자마자 좀 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좀 정성스럽게 발라서. 물론 피부 표현이 어떤 파데로 해도 예쁘게 먹지만. 이거는 그냥 막 발라도. 지금 저처럼 시간 없는데도 보통 쿠션 바르잖아요. 근데 쿠션만큼 빨리 쉽게 바를 수 있어가지고. 진짜 LA에 유일하게 갖고 온 파데인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컨실러는 클리오. 아 이 모기. 요세미티 모기가 강력하네요. 딱 피를 빨아먹고 있는 순간에 오빠가 포착을 하고. 떼어냈는데도 여기. 모기 자국이 있어요. 베이스는 끝. 한 3분 걸렸나? 섀도우 대충. 요거 페리페라. 겟 비치 위드미. 요즘 최애 중에 최애템. 홀리카 홀리카 홀리카. 2호. 초록색도 써봤는데 같이 나온 거 1호. 그거는 저랑은. 제가 쓰기엔 너무 어렵더라고요. 마스카라도 끝. 빨리 하이라인. 이렇게 끝에만. 지금. 녹화된 게 20분이니까 20분 좀 안 걸렸는데. 쉐딩을 찾아야 돼요. 일단 블러셔. 로즈 베이지. 주근깨가 진해졌다. 햇빛 때문에. 아니 쉐딩만 하면 끝인데. 무드베이지. 레어카인드. 그리고. 에오리벨벳. 셀기꾼텐. 이렇게. 이렇게 다 했고. 쉐딩. 어디서 나왔지? 갑자기 딱 팔을 뒤에 뻗었는데 뒤에서 나왔어요. 무서우면서 좋네. 코 쉐딩 하면 진짜 끝. 메이크업 끝. 끝. 이제 저는. 머리를 빨리 펴고. 옷을 갈아입고. 짐을 마저 싸고. 다시 나갈 때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왔나봐요. 나와보라는데. 안 왔잖아. 우와. 빨리 들어와. 짐 정리해야 돼. 차는 멋있지만 우리 짐 정리해야 돼요. 지금 에어비앤비 체크아웃해요. 안녕. 나 오픈가 처음 타보는 것 같아. 나도요. 진짜? 지금 차 타고 두 번째 에어비앤비로 갑니다. 언니네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버 타고 출발했고 저희는 저희 거 싣고 두 번째 에어비앤비로 가고 있어서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두 번째 에어비앤비. 두 번째 에어비앤비. 와. 이거 뛰어놀아도 되겠다. 이거 내 로망이야. 하스 아이레스. 하스 아이레스. 어, 소파가 좋네. 어, TV 봐. 어, 침실. 좋다. 어. 이게 화장실인가? 응. 오. 화장실 있네요. 그대로 욕조가 있네. 응. 여기는 뭐야? 와우. 세탁기 있고요. 수영장! 어, 물 짱 깨끗해. 깨끗하더라고. 와! 와! 대박. 와, 여기 안에 누울 수가 있네? 여기 누울 수가 있네?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집에 체크인을 하고 언니네는 나갔는데 저희는 또 제가 편집을 해야 돼가지고 여기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 약간 터치업하고 있어요. 근데 저녁은 아직 뭘 먹을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오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녁 먹으러 그렇게 유명하다는 아가씨 곱창에 왔습니다. 우리 한인탕 3일 연속 왔어. 그래? 어제 엽떡 가지러 순댓국 먹으러. 네! 여긴 한국이야. 난 많네. 굿모닝 여러분. 저는 어제 곱창 먹고 들어와서 자고 오늘은 일어나서 계속 편집을 했는데 여기에 이 에어비앤비를 또 한 게 여기에 풀이 있어요. 개인 풀이랑 자쿠지?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많이 발랐나? 많이 발라야 하긴 해요. 그 언니가 풀장에 나가 있거든요. 지금 언니는 태균도 하고 그러려고 밖에 있는데 저보고 편집을 파는데 나와서라고 밖에 좋으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편집을 하려고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우리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 풀장에 나가서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밖에 있어. 우리 금방 갔다 올게. 다시 밖에서 먹자. 응. 언니가 보일링 크랩 사온대요. 유후! 유후! 이거 밖에서 먹어야지. 언니 선크림 발랐어? 아니 받으려고. 여기다 너무 많이 짰는데 좀 가져가. 저는 그러면 노트북을 밖에 갖고 나가서 밖에서 편집을 할게요. 저 빼고 다 보일링 크랩 꺼서 먹을 거 사온대요. 여기 닦아? 여기 수영복 안 입고 올라가도 되나? 여기서 해야겠어요. 아 안 젖는구나? 아이구야. 아 좋다. 지금 보일링 크랩을 사러 가는 언니가 온 것 같아요. 왔다. 뜨거운 거 무릎이 아파하는데 더워 죽는 줄 알았어. 냄새 완전 좋아. 그치? 하이라이트다. 되게 되게. 소스 되게 넉넉하게 주신다. 사람 많아? 응. 아니 이게 우리가. 그. 투고로 갔어. 스토어가 아예 따로 있어. 새우. 음. 매워. 맛있어. 냅기도 도전할 수 있어? 응. 잘 매운 거. 그리고 여기 이런 거 뺏어 먹어. 응. 찍어서. 내가 큰 거 했나봐. 응. 내가 큰 거 했다 봐. 매워. 너무 맛있어. 이게 다 해서 얼마였어요? 80불. 80불? 응. 잘 샀어. 으악. 으악.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저는 브이로그 드디어 편집 다 해가지고 지금 렌더 돌리고 있고. 이제 지금 5시? 오후 5시 넘었는데 이제 나가요. 근데 해가 떠 있을 때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언니가 15분 안에 준비하라고. 그래서 15분 안에 준비를 하고 나가야 해요. 애를 와서 할리우드 사인도 못 보고 할리우드 거리도 못 가봤고. 오늘 또 그리피트 뭐더라? 업설바토리? 거기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안에 다 해야 해요. 내일은 왜냐면 또 저희가 LA 다져스 야구 경기를 또 티켓에 예매를 해놨어요. 리언딘 선수님이 내일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내일은 또 그거 보러 가야 돼가지고. 오늘 관광을 거의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못 보면 LA를 조만간 다시 한 번 와야겠죠? 저는 그러면 15분 만에 준비를 하고 말할 때 다시 찍을게요. 여러분 저는 준비를 다 하고 나왔고. 이제 운전해서 할리우드로 갑니다 할리우드. 여기 할리우드 사인 근처 와가지고. 차 세우고 사진 찍으려고 걸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차가 진짜 많아요. 지금 해 질 때 돼가지고 해가 엄청 세다. 그냥 사인일 뿐인데 신기하긴 하다. 아 속 쓰려. 아까 매운 거 보일링 크램 속 쓰려. 여기 보이시나요? 어디지? 여기 있다. 여기. 어디서 사진을 찍어야 잘 찍었다고. 초음이 납니까? 이제 사진 다 찍고 그리피츠 천문대로 갑니다. 지금 그리피츠 천문대 근처에 차를 세우고. 진짜 우여곡절 끝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가 라라랜드. 어. 나온 애라서 차가 엄청 많아요. 오. 이거 그냥 갖고 오신 거예요? 응. 이거 이곳에서 만들어봤는데. 우와. 이런 식으로 찍고 있었거든요. 영화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춤추잖아요. 네 맞아요. 날아가잖아요. 이거를 인기했다라고. 제 나름대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찍고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위에 구경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진짜 야경. 여긴 야경 보러 와야 된다 진짜.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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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그래. ăm. 엄청ised. 와. 와. 오세요. 안녕하세요. 테마카. 여러분 저는 준비 다 하고 이제 짐도 다 접어가지고 나갑니다 핸드폰 충전하던 것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틀간의 너무 좋았던 집에서 떠납니다 정들었던 이 집 그새 정들었어요 집 너무 좋은데 안녕 안녕 집 문 잘 잠갔어? 오빠가 마지막으로 문 잠궜는지 잘 잠궜는지 확인하러 갔어요 이제 출발 지금 주차하고 이제 경기 보러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주차장이 진짜 좋아요 시스템이 아주 그냥 착착착착착 주차할 수 있게 잘 되어 있네요 잘 되어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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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계속 안 돼! 지금 경기다 보고 기프트샵에 뭐 좀 사러 가고 있어요. 저는 아빠 선물 사고 싶어서 진짜 해가 장난이 아니어서 오늘 LA에 온 일에 제일 더웠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 뒤에가 좀 많이 익은 것 같아요. 이제 렌트카 드롭하고 공항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LAX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좀 일찍 여유 있게 와가지고 집 한번 다시 정리하고 이제 집 보내게요. 공항에서 판다이기. 베이징 베이컨 진짜 맛있다. 지금 비행기 타러 갑니다. 음! 이거 고소? 지금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지금 짐 기다리다가 잠깐 화장실 가는데 집 나오면 언니랑 같이 우버 타고 언니 집에서 저녁 먹기로 해가지고 엄마가 저녁 해놓으셨다 그래가지고 언니 집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녁을 먹고 씻었습니다. 일찍 자야지 내일 또 일어나서 집 정리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찍 자려고요. 엄마 아빠한테 미국에서 뭐 했는지 어땠는지 그런 거 얘기 말씀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 가기 전까지 집 안을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내일은 뭘 할 거고 모레는 뭘 할 거고 내일은 제가 화장품 제 방 솔직히 옷은 미국 가기 전에 다 정리를 해놔가지고 화장품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살짝 보니까 아예 사용을 안 한 새 제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그거는 영국에 계신 구독자님들한테 나눔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일 한번 따로 정리를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진작에 이거를 정리를 했으면은 직접 구독자님들 만나뵈서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또 미국 가기 전에 요 코사렉스 요거 요것도 런칭 때문에 정신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아쉬워요. 직접 드릴 수 있었으면은 진짜 너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저는 이제 쉬셨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짐싸기 강행군을 시작을 해야 돼서 잠을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미국 여행? 서부 여행? 근데 LA에 거의 많이 있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짧게 있어서 아쉬웠지만 1년 안에 다시 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또 모르지 어떻게 될지 어쨌든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이만 자고 내일 일어나서 또 찍을게요. 굿밤! 뿅!